음! 맛있다 밥 먹으러 가는데 저희가 저기서 왔거든요 길가에서 두리안을 파는 거예요 저는 안 좋아하는데 또 오빠가 좋아하니까 잠깐 세웠습니다 냄새 맡으면 오빠 알어? 알지 이거 아직 안 익었는데 냄새 다 얘네가 어디서 달달한 냄새 나는데 근데? 아 나 좋아볼까? 지금 고르고 계셔 두리안이 해야겠다 바로 합격이지? 역시 고수야 오빠가 뭘 알아? 이거를 먹어보고 사야 된다고 한국에 수박 부르면 잘라주잖아 그런 식으로 두리안을 살 때 먹어봐야 돼 두리막가시 두리막가시 안녕하세요 발리 누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저희가 오늘 저녁 먹을 음식은요 인도네시아식 닭튀김 요리입니다 닭튀김에 밥이랑 같이 먹는 건데 여기 아삼마니스라고 새콤달콤 소스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저녁 이곳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는 제대로 된 가게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 청가게인가 봐요 청가게가 문을 닫으면 바로 저녁에 오픈을 하는 가게거든요 근데 지나가시다 보면은 이런 팜플릿 카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닭튀김이나 아니면은 생선튀김 요리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시푸드 요리들을 드실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요리들을 판다 지금 저녁 시간인데 벌써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저희가 먹을 닭요리들 미리 한 번씩 튀겨놓거든요 그거를 다시 저기서 튀겨서 내옵니다 야채들이랑 그리고 가지 그리고 산발 만드는 요렇게 만들어요 아양고랭 아양고랭 삼아 아양고랭 아삼마니 삼아 땜빌사투 때롱사투 에스처룩두왕 다 들으셨나? 그러겠지? 어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자 나는 어디서 먹자 뭐지? 너 Eldon 고향이》 흐이 으이잉 나는 고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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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아파랑 같이 부천 맛있겠다 이거 이건 나만이 안파? 깍깍 깍깍 이 물그릇을 주고 물그릇을 주거든요 이거 마시는 물 아니고 여기다가 또 미칠 hop 레몬으로 이거는 백션 닭고기 튀김 그리고 오빠꺼는 매운 산발 저는 이 아산마니스 시켰는데 이 소스 진짜 맛있어요 제꺼도 닭고기 그리고 이거는 콩튀김이랑 가지튀김 잘 먹겠습니다 아까 이거를 준 이유가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손으로 먹거든요 손 씻어가지고 저는 오늘 손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앗 뜨거 이 소스 이거를 이 소스 음 음 와 엄청 뜨거워 어 뜨거워 이 소스 정말 맛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한국사람 입맛이 딱 맞아요 약간 비비큰 맛도 나면서 단배추 음 보리 음 맛있다 가지 맛있어? 어 먹어봐 나 오늘 가지 안 못먹잖아 나도 오빠랑 제가 가지를 못먹거든요 근데 여기 라라빰 먹을 때 튀겨주는 가지는 먹어요 여기 찢어먹어야 돼 듬뿍 적혀가지고 맛있게 저섭같아요 저 처음에 손으로 잘 못먹었거든요 근데 손 맛이라고 손으로 먹으면 그 맛이 약간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 여기 몰랐는데 로컬들 사이에서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 밥 먹고 있는데 포장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벌써 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일단 닭고기 튀김 요리는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소스가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되게 담백한데 바다 생선이 돼서 짭짤해? 짭짤하지는 않은데 딱 맞아 생선 앗 뜨거 앗 뜨거 그냥 일단 소스를 안 묻히고 먹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소스감빛으로 주는 것 같아 그치? 바다의 향이 나는데? 안 나는데? 안 나 거기가 맛있는 소리야 알지? 왜? 꼬리가 힘을 읽었으니까 거기가 더 끈덕해 꼬리가 제일 핫갈리 끓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근데 나는 생땅보다는 이거 닭볶이가 더 맛있다 덜인 거야? 먹으라고 잘 먹었습니다 할로 오빠 국가 드시니 불아빠라마 20년 20년? 오빠 알았어요? 근데 왜 제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8년이 근데 제 친구가 처음 왔어요 오 벌써 20년이 확실히 여기가 더 끊어져요 응 여자도 많아요 여자도 여기 신이 뜻밖 삼아야? 버그스 버그스 버그스야? 부라띠 오랑카야 하하하하 신이 에낙스깔리 뜨르마카시 뜨르마카시 저번에도 왔는데 오리가 금방 나갔더라구요 아무튼 2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푸트 짝도 짝도입니다 시푸트 짝도 글라빵블루 글라빵블루 글라빵 비닐 시청류화 우와 88,000 루피 우리 닭 몇 개? 닭 두 개 생선에 이거 아까 이거 가지랑 땜빼에 밥이랑 음료수까지 해서 한국 돈으로 7,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마카시부 잘 먹었습니다 마카시봐 마카시부 그럼 이제 집에 갈게요 안녕 후식을 먹으러 왔어요 산우루에 있는 마시모젤라또라는 곳인데 여기 꾸따에도 있더라구요 자 갑시다 아이스크림 종류는 잘 나가는 것만 이렇게 있나봐 저기 산우루보단 적은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아 쿠키 오레오 에스프레소 나 에스프레소 오 여기 근데 더 비싸다 산우루보다 에스프레소 사토 에스프레소 컵 컵 컵 네 산우루에서는 두 가지 맛에 2,500원인데 여기는 한 가지 맛에 2,500원이네 부아리마 네 마치 야 여기 산우루랑 똑같은 데인 줄 알았는데 됐어 맛은 있어 오늘 저녁에 나와서 두리안도 득템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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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ع preview 훈 stud cases 안녕 하루